코로나 블루 국풍 71 비가 내린다. 봄과 겨울이 뒤섞인 시간. 금세 어제가 될 오늘이지만 특별한 오늘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본다. 하늘은 깊은 상념에 젖어있다. 코로나가 빚어낸 우울한 세상의 기운이 잿빛 하늘로 흘러든 모양이다. 번뇌들이 떨어져 검은 도로 위에서 부서진다. 충격파에 마음도 금이 가고 빗물이 스며든다. 간호사인 아내가 오늘 백신을 접종한다. 병원 접종 계획이 발표된 시점부터 어두운 그늘이 얼굴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접종하기로 애정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미덥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고 직장의 방침이기도 하거니와 방역과 보건 일선에서 종사하는 전문인으로서 참아접종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 선뜻 내키지 않은 접종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삶에 불러온 변화와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당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코로나는 일상의 혁명을 가져왔다. 빠르게 진보하는 과학기술과 맞물려 코로나 시대에는 인류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니 코로나의 정치적 성향은 급진 좌파임이 분명하다.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뿌리채 흔드는 코로나는 인간을 서로로부터 더 분리된 극단적 개인주의를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다.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인류의 탐욕이 자초한 기후환경 변화가 휴면 상태의 병원균대를 깨워 재앙을 자초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다. 고로 이제 인류에게 남겨진 숙제는 생존이다. 그럼 생존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예방과 치료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본성과 인간성을 지키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셀트리온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기에 전세계가 백신 개발과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백신들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같이 원천기술이 넘치고 기초과학이 튼튼한 강대국들이다. 국내 도입된 코로나 백신의 제조사는 다음과 같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미국, 독일,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모더나, 미국 존슨앤존슨 혹은 얀센 미국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해보자. 효능효과, 제조 혹은 작용방식, 부작용, 접종횟수, 보관유통, 가격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지만 임상설계 등이 교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 드러나는 숫자만 가지고 특히 효과를 신뢰하기는 힘들다. 의약품에도 제조사의 돈벌 욕심, 즉 이윤축을 하는 목적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임상결과는 매의 눈으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사견으로는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백신들은 일장일단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수준인 것 같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차라리 알아서 러시아의 스푸트닉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맘이 간다. 스푸트닉이 최초의 백신으로 공개되고 접종될 당시 빈약한 임상 등을 근거로 세계적 비난이 쏟아졌다. 사실상 초기 접종자들은 임상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획기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90% 이상의 효과, 1만원대의 저렴한 비용, 간편한 운송보관, 미미한 부작용 이 정도면 단연 최고의 백신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전문지 란셋에도 실린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탁월한 백신을 대량으로 위탁 생산해서 남의 나라로 수출만 한다. 냉전시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했던 러시아는 지금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국이다. 약점은 양산과 판매를 아우르는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를 안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점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탁 생산도 해주고 기술 협력도 하면서 우리 국민도 접종하면 좋으련만. 이 나라의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백신 선택권이 없는 전국민 접종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 혹은 대리인 자격으로 백신을 선택할 때는 고뇌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정쟁에만 빠져있다가 늑장 대처한다고 욕먹으니까 화들짝 놀라 성급하게 고생만 갖추는 식으로 국익과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이 대충 다국적 제약사에게 구걸하듯 돈 퍼주고 백신 얻어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아스트라제레카 백신은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과연 도입이 옳은가 의구심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접종받고 싶지 않다. 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야겠지만 다 믿을 수도 없다. 우리 정치의 투명성과 정치인 관료들의 도덕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하위권임이 명백한 까닭이다. 효과 에피커시가 6에서 70% 수준인데 약으로 봐줘야 옳은 것인가 이건 늘상 헛다리 짚고 애보가 아닌 중계를 하는 우리 기상청의 주간 애보 수준이니 말이다. 비올 확률 60% 그것은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나몰랑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의료계 종사자 말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다반사라 한다. 젊은 층은 고열이 중장년층은 미열이 동반된다니 젊은 층에서 더 역동적인 반응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고령층에서는 부작용이 적겠지만 효과도 낮을 것인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무는데 정부는 접종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높인다고 한다. 이거 참 비도 오고 기분도 축축하다. 일명 아제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울며 겨자 먹듯 맞을 집사람 생각에 시 한편 싸질러 본다. 코로나와 싸워 이겨 일상으로 돌아가자 굳은 맹세 나라님들 귀한 백신 모셔왔다지만 그놈이 그놈 도토리 기재기 효과 낫고 부작용 많은 아제백신 등 떠밀며 아라사 스푸트닉 평판 좋아도 나라님들 나 몰라라. 아서라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일세. 오늘은 서력기원 2021년 태양역 3월 12일 화요일 즉 당군기원 4354년 태양역 정월 스무 아흐레 1월 29일이며 신시개천 5919년이다. 코로나의 침울한 무채색을 씻어내고 연두빛, 분홍빛, 웃음꽃은 언제 피려는가? control republic aint